아, 몇 시인데 안 오는 거야? 사장이 지금 이렇게 일찍 나와야 돼? 신경 쓴다고 지금 알바를 구했는데 맥도 보이지 않네, 이놈들니까? 그래, 아주 그냥, 이건 숨만 못 써봐, 아주 그냥 내가 가만둬라, 이거. 빨리 빨리 안 튀어오냐? 아, 잠깐만. 아, 지금 왜 뛰으라고 하는 거예요, 저한테? 네? 오늘 알바로 온 놈 아뇨? 아, 맞아요. 이리 와래! 저기서! 아, 죄송합니다. 야, 자, 계란, 계란 한 번 먹고. 젤 1조 같잖아, 그래도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계란은 또 하나만 주면 안 되지. 네. 아, 에이. 너무 세게 때렸어. 아니, 내가 요령이 없지 않니 안 되지. 아니, 근데 이게 약간 지금 계란에 나 주먹으로 쳤거든? 미안한데 빨리 들어가야 돼. 빨리 들어가는 시간이 없어, 우리가. 하수가 고장 나가지고. 아, 알겠어. 저 빨리 가도 저거 체크 좀 하고 있어. 아, 뭐야 이게? 예, 예. 루, 루, 루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